조금은 애 먹게 해주셨던 용서 배우님께 이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 배우님의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 님이 가끔 컨디션이 좀 많이 안 되어졌어가지고 네 좀 그 마지막 장면 때 용서를 잡기 위해 뛰어가다가 논두렁에서 넘어지는 장면에 있는데 용서 님께서 그때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계속 저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계속 많이 안 따라주셔가지고 해가 떨어질 때쯤까지 되게 급하게 찍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생해주셨지만 조금은 애 먹게 해주셨던 용서 배우님께 이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부상이 한 번은 있었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빨리 치료를 받고 또 촬영에 임할 수 있어서 많은 스태프분들과 감독님과 배우님들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빨리 치료를 받고 또 촬영에 임할 수 있었고요 네 맞는 거에 대해서는 배우님들께서 은근히 잘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맞는 리액션을 주면 됐어서 열심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프게 때리지는 않으셨어가지고 네 참 무사히 촬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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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